아니 나를 찍어 나를 찍어 나를 니가 다시 나타나 어? 자 안녕하세요 고니 현관입니다 오늘 소나벨 스탠다드 룸을 소개할게요 여기는 화장실 1번 변기도 있고요 세면대도 있고요 샤워 부스도 있어요 근데 화장실 이번에는 세면대랑 변기만 있어요 참 이상하죠? 그리고 여기 방 첫번째 방엔 침대 침대가 있어요 그리고 북박이장도 있는데요 북박이장은 안 열려요 짭적인 것 같아요 어? 카드룸에 거울이 없네요 아 저런 만들어진 것 같네요 그리고 두번째 방으로 가볼게요 어? 두번째 방에는 제 동생이 있어요 제 동생은 옵션이 아니에요 그리고 1인용 침대 2인용 침대 다 있어요 총 5명이 잘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드라이기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자 거실로 가보겠습니다 거실에는 틱톡 아 치사도구 다 있고요 티비 셔파도 있고요 참 좋아요 안개가 두께갖고 아 낮에 참 덥겠군요 오늘 소노벨에서 꼬니에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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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